약을 탄 사람과 약을 먹은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 약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. 이게 그 약이라는 거지? 이것만 있으면 나도 아연이랑 자이도일 수 있겠네. 짠! 바로 갑시다! 바로 갑시다! 바로 갑시다! 기만이 너무 빨라. 최악이야. 빨리 먹어요 빨리. 야 쟤 잔다! 보려 버려 버려 버려. 뭘 안잤어? 나 생각하는 거야. 누나 생각을 막 이렇게 야, 아니,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거 다연이야? 어! 다연이 저번에 MT가서 옷장에 잤잖아 아 걔 토만한 거 아니었어? 아니, 토만한 건 아니라 옷장 다 들어가서 한 시간에 토하 잤단 말이야 걔 어떻게 학교 생활해 보이냐? 내가 강박으로 그래도 자는 건 그렇게 문제는 없잖아 림페나 이런 것도 하기는 착해 좀 취하려고 근데 술잔은? 롱테이크 찍는데 이 주먹기가 너 거겠지? 다 가시죠 진짜? 그때 진짜 답답해가지고 진짜 저질이다 다 찍었어 네 가자 가자 태룡이는 당연히 안 되고 도리미는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저희때 마시게 해서는 안 되는데 안 돼! 안 돼! 왜? 아냐 화장실 좀 다녀올게 남 없는 동안 술 마시지 말고 있어 절대 마시지 마 안 돼 뭐 하는 거야? 왜 하냐 내가 왜 하냐 왜 하냐 내 안 돼 뭐야 내 안 돼 왜 하냐 내 안 돼 내가 왜 하냐 내 안 돼 그거 내 건데? 야 너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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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뭐해?